정부가 구글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10년 안에 인간처럼 복합사고가 가능한 인공지능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. 또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기술을 만들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정밀의료 시스템을 도입합니다. 정부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조 2천억 원 규모의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했습니다. 9대 프로젝트에는 인공지능 산업과 함께 가상 증강현실, 자율주행차, 경량소재, 스마트시티 구축 등이 5대 성장동력으로 제시됐고 정밀의료와 바이오신약, 탄소자원화,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은 4대 삶의 질 재고과제로 포함됐습니다. 정부는 특히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 선점을 위해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오는 2026년까지 AI 전문기업을 천개로 늘리고 전문인력도 한 3,600명을 키우기로 했습니다. 정부는 이번 9대 프로젝트의 원천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,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이 관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돕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낡은 규제는 과감히 철폐할 계획입니다. 정밀의료